지금부터 코드이그나이터를 설치하고 또 기본적으로 구동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인데요. 코드이그나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먼저 환경이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서버 컴퓨터를 한 대 준비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그 서버는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놨습니다. 여기 코드이그나이터.com이라는 주소로 접속을 하면 이 주소가 저의 서버 컴퓨터에서 여기 pw하면 현재 제가 머물고 있는 디렉토리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slash 바 따따따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바로 이 도메인에 해당되는 디렉토리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여기 있는 코드이그나이터.com이라는 주소는 여러분이 쳐봤자 이게 안 나올 겁니다. 제가 좀 조작을 해서 우리 실습 환경을 위해서 만든 가상의 도메인이기 때문에 실제 도메인은 아니에요. 아무튼 이 도메인으로 접속했을 때 이 바 따따따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을 서비스하는 상태라는 것이 기본 전제라는 거죠. 저는 우분투에서 지금 실습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어떤 운영체제를 사용하건 사용하는 방법은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자신의 운영체제에 맞게 여러분이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코드이그나이터의 홈페이지로 방문을 해서 이 코드이그나이터에서 제공하는 이 소스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야겠죠. 그는 링크를 클릭해서 코드이그나이터의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로 왔죠. 이 회사가 만든 겁니다. 코드이그나이터는. 그럼 여기서 다운로드 코드이그나이터라고 하는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저같은 경우는 오른쪽 클릭해서 링크 주소 복사를 누른 다음에 바 따따따로 온 다음에 여기서 wget 그리고 붙여넣기에서 저 URL에 해당되는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다운로드가 끝났고요. 제가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을 검색해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다운로드라는 이름으로 파일이 다운로드가 됐네요. 저 파일은 zip파이입니다. 그래서 파일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다운로드를 코드이그나이터.zip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보시는 것처럼 zip파일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파일의 압축을 풀어야 되는데요. zip파일로 압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unzip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파일의 압축을 해제할 수가 있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저같은 경우는 unzip이라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나오고 있네요. 이런 경우에는 unzip을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요. sudo apt-get install unzip이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운로드가 시작이 됩니다. 설치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시 실행을 시켜볼게요. unzip 코드이그나이터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코드이그나이터 슬래시 2.1.3이라고 하는 파일이 이렇게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주소를 코드이그나이터 슬래시 2.1.3으로 하고 싶으면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만 이건 조금 보기가 안 좋으니까 여기 코드이그나이터 안에 있는 내용을 현재 제가 머물고 있는 받다따따라는 디렉토리로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mv 그리고 코드이그나이터 그리고 별표 그리고 현재 디렉토리를 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ls-al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파일이 전부 다 현재 디렉토리로 이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불필요한 파일을 지워야겠죠. 자 rm.코드이그나이터.zip라는 파일을 지우면 되고요. 그리고 rm.r.코드이그나이터 언더바 2.1.3이라고 하는 디렉토리도 이렇게 삭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코드이그나이터의 소스 코드만을 남겨놓고 세팅이 다 끝난 거죠. 자 디렉토리는 저의 웹서버의 다큐멘트 루트인 받다따따라고 하는 디렉토리 안에다가 코드이그나이터에 압축되어 있었던 파일을 풀어나서 자 이렇게 생긴 파일들이 받다따따 밑에 있으면 정상적으로 잘 압축을 해제하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빠뜨렸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받다따따 밑에 원래 index.html이라는 파일이 있었습니다. 이 파일은 우리가 실행해야 되는 index.php라는 파일보다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이 접근하게 되면 아마 기도했던 것과는 다른 파일을 보게 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현재 디렉토리에 index.html이라는 파일이 존재한다면 요것을 삭제하시면 되고요. 존재하지 않는다면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 거죠. 자 rm.index.html이라고 입력하고 요걸 지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index.php라는 파일만 남게 되죠. 자 제가 브라우저로 가서 자 아까 우리가 접속했던 url로 가면 아까는 itworks라고 하는 텍스트가 떴는데요. 제가 index.html이라는 파일을 지웠고 코드이그나이터에 있는 index.php라는 파일이 세팅이 됐기 때문에 접속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같이 한번 보시죠. 자 보시는 것처럼 welcome to 코드이그나이터 느낌표 이런 메시지가 뜨면 여러분이 코드이그나이터 설치에 성공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설치까지 잘 끝냈으니까 이번에는 이 코드이그나이터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이 welcome 페이지처럼 여러분도 자신의 어떤 메시지를 화면에 출력하는 걸 한번 해봐야겠죠. 헬로월드를 한번 찍어봅시다. 자 우리가 하려고 하는 헬로월드는 코드이그나이터 닷컴 슬래시 인덱스.php 슬래시 모듈 슬래시 헬로월드라고 하는 url로 접속을 하면 헬로월드라는 텍스트가 화면에 출력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이 원하는 url 예를 들면 모듈 밑에 헬로월드라고 하는 이 url로 접근을 하면 어떤 페이지를 보여주고 또 어떤 url로 접근을 하면 어떤 페이지를 보여주겠다 이런 것들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에 간단하게 살펴보는 겁니다. 즉 모듈이라고 하는 건 밑에 헬로월드라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인덱스.php 라고 하는 이 패스는 이것은 이 코드이그나이터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 부분인데요. 저거를 제거하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제거하면 이렇게 url이 바뀌겠죠.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인 설정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덱스.php가 중간에 끼어 있어야 된다라고 일단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수업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선 여기 보시면 제가 만든 코드가 있습니다. 이 코드를 여러분들 카피를 하세요.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코드이그나이터에 보시면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이라는 디렉토리 밑에다가 여러분이 만들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저 안에다가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프레임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능들은 여기 있는 시스템이라는 디렉토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시스템이라는 디렉토리에 있는 내용은 가급적이면 건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만약에 코드이그나이터가 버전업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이 설치한 이 경로에다가 새로운 코드이그나이터를 덮어쓰기를 할 건데 덮어쓰기를 할 건데 그 경우에 시스템에 있는 내용은 바뀌지만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내용은 바뀌면 안 되죠. 여러분이 구현한 것은 애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시스템에 있는 내용을 바꿨다. 그러면 새로운 버전이 덮어쓰기 되면서 기존에 여러분이 만들어놨던 로직이 망가지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안에 있는 로직들은 건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제가 우리 수업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 있죠. 프레임워크란 무엇인가? 프레임워크란 공통되는 것과 공통되지 않는 것을 구분해서 여러분은 공통되지 않는 부분을 구현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이고 공통되는 부분은 프레임워크이 알아서 기능을 제공하고 업그레이드를 제공하고 이런 부분이 공통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이 디렉토리에서 공통되는 부분은 이 시스템이라는 디렉토리 안쪽에 있는 녀석들이고 공통되지 않는 부분은 애플리케이션이라는 디렉토리 안쪽에 있는 녀석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CD 애플리케이션으로 들어가면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디렉토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에 각각 자신의 피로에 따라서 파일들을 만들면 자신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건데요. 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 컨트롤러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컨트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을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CD 컨트롤 러스라고 하는 디렉토리 이동을 하고요. ls-al을 하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welcome.php라는 파일만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자신이 그 우리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자, 여기 모듈 슬래시 헬로월드라고 하는 url로 접근을 하게 되면 헬로월드라는 텍스트를 화면에 뿌리기 위해서는 자, 여기에 제가 수업을 통해서 제공한 이 코드를 여러분이 이 애플리케이션 밑에 컨트롤러스 밑에 있는 디렉토리에다가 파일을 만들어서 그 코드를 거기에다가 삽입하셔야 됩니다. 자, 파일을 작성하기 위해서 저는 나노를 이용하겠습니다. 자, 나노라고 입력하고요. 자, module.php 자, 여기 있는 이 module.php라고 하는 이 파일을 생성을 하시게 되면 바로 이 url, 자, 여기 있는 이 url 있죠? 여기서 이 module이라고 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여러분이 만든 겁니다. 즉, 여기 codeigniter.index.php 슬래시 뒤에 나오는 이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컨트롤러 밑에 있는 파일의 이름에서 .php라는 것을 제외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module.php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게 되면 이 경로로 접근을 하게 되면 바로 module.php라는 파일을 코드 이그나이터가 자동으로 실행시켜주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을 제가 여기서 엔터를 칠게요. 자, 그럼 제가 module이라는 파일을 생성을 했죠? 그 다음에 우리 수업에 있는 코드를 제가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붙여넣기가 됐죠?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클래스의 이름으로는 module 그리고 extends ci-controller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직접 수청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module.php라는 파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파일 안에 있는 클래스도 module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module이라는 클래스 이름은 시작할 때 대문자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이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영역이 아니라 약속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될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이렇게 동작할 것이다 라고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제가 public function hello world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 hello world라는 이 메소드는 자, 여기 보시면 이 URL 상에서 이 hello world라고 하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hello world라는 것이 호출이 되면 자, echo html body hello world라는 텍스트가 화면에 출력된다 라고 이렇게 제가 코딩을 해놓은 거예요. 자, 일단은 이 파일을 제가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나노에서 파일을 저장할 때는 자,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Ctrl-O 키를 누르시면 파일을 저장할 이름을 물어보고요. 여기서 엔터를 누르시면 파일이 실제로 저장이 되는 거죠. 자, 제가 한번 접속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hello world라는 텍스트가 화면에 출력이 됐습니다. 이것을 제가 소스 보기로 하면 자, 여기 html body 밑에 hello world 느낌표 body html에 닫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내용은 이 내용은 바로 코드 이그나이터에서 제가 hello world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하면서 메소드를 정의하면서 이 안에다가 코딩을 해놓은 것인 거죠. 자, 제가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 대단히 헷갈릴 수 있어요. 헷갈리지 않으면 대단하신 겁니다. 헷갈린다면 괜찮아요. 처음이니까 당연히 그렇죠. 자, 제가 여기에 제가 함수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 정렬 상태가 마음에 안 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죠. 자, 메소드를 하나 만드는데 어떤 걸로 만들까요? welcome이라고 하겠습니다. welcome 그리고 이 메소드는 닫혀야겠죠. 그리고 echo welcome coding everybody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여기 있는 welcome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메소드를 호출하면 welcome coding everybody 라는 것을 화면에 출력하는 예 코드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걸 저장을 할게요. 컨트롤 5 키를 눌러서 세이브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url 상에서 제가 hello world 대신에 hello world 대신에 welcome이라고 적고 들어가면 보시는 것처럼 welcome coding everybody 라고 하는 텍스트가 화면에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바로 이것이 약속이라는 겁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자, 어떤 메소드 메소드의 그 메소드의 이름은 url과 대응된다 라는 약속을 코드 이그나이터와 여러분이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약속에 맞게 welcome이라고 하는 함수를 구현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그 url로 접근하게 되면 이 welcome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가 코드 이그나이터에 의해서 호출이 되면서 얘가 출력하고 있는 내용이 웹페이지 상에 호출, 출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모듈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 네임 그리고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ls 했죠. 자, 이 모듈.php 라고 하는 요것은 이 약속은 바로 여기에 있는 제가 가리키는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되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코드 이그나이터를 설치하는 방법부터 코드 이그나이터를 사용하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이 흐름을 저랑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없으니까요. 제가 설명드리는 걸 잘 듣고 무슨 의미인지를 잘 한번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나머지 컨트롤러 말고 또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